이번 시간에는 이 펜슬에 위젯을 추가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펜슬은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이런 위젯들 있잖아요. 이 위젯들 말고도 다른 사람이 만든 위젯을 추가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위젯을 만들어서 이곳에다가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선 다른 사람이 만든 위젯을 추가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여기 제가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여기 있는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이런 화면이 나와요. 스텐셀스라고 써있는데 여기 있는 것들이 여러분이 펜슬에서 기본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위젯들입니다. 그 중에서 예를 들면 도조라고 하는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웍이 있는데요. 그 프레임웍이 기본적으로 제공한 여러가지 UI들에 대한 위젯들 리스트입니다. 이거를 여러분의 펜슬, 컬렉션스에다가 추가시키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여기 있는 걸 이렇게 클릭해서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그럼 저거 지핑되어 있는 파일인데요. 파일 다운로드가 끝나면 디렉토리에는 도조.gui-v6.zip라고 하는 압축된 파일이 다운로드가 됩니다. 이 파일을 펜슬에서 로드시키면 돼요. 펜슬로 다시 들어와서 여기 보시면 툴스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그 중에서 Install New Collection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파이 브라우징 창이 나오고요. 그 중에서 방금 다운받은 도조.gui-v6.zip라는 파일을 더블클릭하면 인스톨 할 거냐고 물어보죠. 그럼 Install이라고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도조 위젯이라고 하는 것이 추가가 됐습니다. 여기 있는 걸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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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다 놔서 이제 템플릿을 다른 사회에 만든 템플릿을 여러분이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펜슬을 사용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위젯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그때마다 그려주는 게 불편하고 귀찮을 수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위젯을 여러분이 직접 정리해서 만들 수가 있는데요. Dev Guide라고 하는 것을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Stencil Collection Structure and File Format이라고 되어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 보시면 여러분이 위젯을 직접 만들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번 시간에는 그게 조금 복잡하고 좀 어려운 내용일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드는지를 제가 설명드리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게 필요하다면 이것을 보시고 직접 따라 하시거나 아니면 제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직접 스텐실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